현역가왕이 화요일 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는 중장년층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세대를 아우르고 시대를 연결하면서 국민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6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 9일 방송된 7회분은 최고 시청률 15.2%를 돌파이며 폭발적인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역가왕은 기존 트로트 오디션들보다 클래스가 다른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주는데요. 과거 전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봤던 나는 가수다 트로트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잘하는 현역역 더 잘하는 현역이 맞붙을 땐 트로트 어벤져스가 따로 없습니다. 한 번쯤 들었음직한 노래여도 무대는 새롭습니다. 참가자들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변주하며 재발견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현역 프로 가수들의 양보 없는 대결이라는 점에서 서바이벌의 재미를 극대화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같은 포맷의 방송이 전에도 있었으나 잔혹한 탈락 시스템과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되는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주는데요. 군사를 덜어낸 경연 방식도 긴장감을 높입니다.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 후 즉시 평가를 내리는 자체 평가전에 이어 현장 지목전 등 냉혹한 서바이벌 방식을 채택해 짜릿함을 더했습니다. 탈락자들을 추가 합격시킨 슈퍼패스 방식을 과감히 없애고 다음 라운드 진출 문턱을 확 높인 참가자 수준에 맞춘 구성으로 신선하고 새롭다는 반응도 끌어냈습니다. 그렇다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화려한 무대 뒤 짙은 화장 뒤 남몰래 흘리던 눈물과 아픔을 솔직하게 꺼내놓으며 치유받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절망 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는 그래서 더 신금을 울립니다. 출연자들은 동료이자 선후배로서 겪은 고충과 애환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토닥여줍니다. mc 신동엽이 방출자를 호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며 울컥하던 모습 역시 사람 사는 세상에 축소판을 보는 듯한 감동이 잔잔한 울림을 줬습니다. 시청자들은 남편은 저를 뚜껑 열리게 하지만 현역가왕은 내내 행복감만 줍니다. 이른 중반인 엄마가 현역가왕 하는 날만 기다려요. 우울증도 날려주는 신기한 프로그램 20대지만 현역가왕 애청자예요. 삶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기사가 저를 너무 위로해줘요. 등 각자의 사연으로 현역가왕을 즐기고 있는데요. 미스트로2 3위 출신인 김다현을 비롯해 마던니 격인 박해신과 김양, 천태만상으로 유명한 윤수현, 발라드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선언한 린 등 대중에게 익숙하고 단단한 팬덤을 구축한 이들이 현역가왕을 수놓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과 김다현의 무대 영상은 매회 방송이 끝난 뒤 현역가왕 공식 유튜브 1, 2위를 다투며 선의의 경쟁 중입니다. 여기에 마이진과 조정민, 윤수현, 김양, 유유미 같은 실력파들에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무대가 거듭되며 가수의 재발견이 이뤄졌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현역들의 경쟁인 만큼 당 무대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 당점이고 이런 현역들이 나름의 고충을 토로하며 무대 위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현역가왕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역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더욱 날카롭고 예리해진 마스터의 평가 기준 역시 서바이벌 특유의 쫄깃한 매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여타 트루트 오디션의 호평과 칭찬 일색 심사평, 걸핏하면 전원 합격 등이 주어졌던 틀을 벗어나 마스터들이 스스로 야박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깐깐하고 세세한 심사평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참가자 실력에 맞춰 방송 보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라, 노래 잘하는 게 대수가 아니다, 춤도 노래도 한참 부족하다 등 이유 있는 독소리 터지며 역대 트루트 오디션이나 서바이벌 예능 중 가장 센 수위라는 반응을 쏟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스터이면서 현역들과 동시대를 함께하는 같은 현역이기에 더욱 마음에 와닿는 든든한 지지와 따뜻한 조언이 함께하며 매회 공감어린 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트루트 경연이 아닌 초유의 트루트 한일전을 위한 시작점으로 최정예 멤버의 탄생 과정을 지켜본다는 색다른 세계관을 형성, 흥미와 긴장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습니다. MC 신동엽은 현역가왕 기획안을 받았을 때부터 이 프로그램 뭔가 심상치 않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나의 예상마저 뛰어넘는 롤러코스터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진행을 하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33년 MC 인생 중 가장 살떨리는 프로다. 리얼 서바이벌의 세계를 혹독하게 경험하는 중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역가왕 제작진 또한 자극을 위한 자극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경쟁하기에 저절로 짜릿하고 긴장되는 진정성 넘치는 매운맛의 시청자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18인의 참가자가 역대 가장 높은 점수가 걸린 뒤집기 한 판을 마치고 준결승으로 향하게 된다. 이 중 살아남을 절반의 참가자는 누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현역가왕 못지않게 뒤이어 시작한 미스트로3도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대세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로3의 경우 앞선 시즌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스트로1은 5.9%로 시작해 18.1%로 마무리되며 트로트 전송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런 인기를 기반으로 미스트로2는 28.6%라는 가공할 시청률로 포문을 연후 32.9%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미스트로3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역가왕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스트로3의 조바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스트로3와의 격차는 불과 3% 차이입니다. 시청률이 역전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트로트 대전은 새 국면을 맡게 됩니다. 앞선 미스트로3는 내로라하는 현역 가수들이 출사표를 던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동안의 명성을 뒤로하고 다시금 오디션 무대에 오른 가수들의 절박함과 사연이 어우러지며 시청률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미스트로3는 10대 가수들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각종 대회를 휩쓴 참가자들이 모인 챔피언부에 속한 오유진, 김소연, 고아인, 빈에서, 진혜연 등이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미스트로 시리즈로 몰려가던 현역들은 현역가왕으로 쏠렸습니다. 트로트 신인들과 대결할 경우 이겨야 본전이라는 부담이 적지 않은 미스트로3보다는 현역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움을 겨루는 현역가왕을 택한 셈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톱7 선발이 최종 목적인데요. 미스트로3의 톱7은 향후 TV조선 보정 예능을 맡아 1년 농사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역가왕의 톱7은 올해 열리는 한일 트롯 가왕전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이들과 현역가왕을 통해 선발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트롯 가수 7명이 치르는 경연을 치릅니다. 그동안 트롯 오디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현역가왕 톱7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응원 프로젝트 투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역가왕과 미스트로3를 통해 국내외에서 여자 트로트 스타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팬마음에서는 여자 스타 1위에게는 일본 도쿄 광고를 선물하고 남자 스타 1위에게는 미국 LA 광고를 선물합니다. 후보로는 최근 미스트로3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유진, 정서주, 빈예서 등이 있고 현역가왕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강혜연 등 미스트로3 현역가왕의 모든 참가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남자 스타 후보로는 영탁과 2023년 콘서트와 영화로 LA를 빛낸 임영웅, 김호중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가 하면 현역가왕은 인기에 힘입어 무대를 향한 현역들의 넘치는 열정과 뜨거운 시청자의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11부작에서 총 12부작으로 한 회 연장을 전격 확정했는데요. 현역가왕에서 특유의 맛깔라는 심사를 건네 호응을 얻고 있는 마스터 대성은 10년 만에 정식 국내 고정 예능 복귀작인데 한 회 연장이라니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보람과 책임감 느낀다. 현역가왕을 함께하면서 현역들의 열정과 노력, 자신의 일을 향한 진심의 나 역시 많이 배우고 있다. 톱7이 탄생하면 한일을 오가는 예능도 함께할 것이라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MC 신동엽은 오로지 매 라운드를 뜨겁고 빈틈없이 채워주는 현역가왕 출연자들 덕분이다. 나는 다 차려진 술상의 안주 하나 얹은 셈이라는 예능인다운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역가왕 제작진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시청률과 시청자 관심 및 화재성에 힘입어 연장이 가능했다. 방송 출연에 기회가 많지 않았던 참가 현역들이 그들의 노래를 한 곡이라도 더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 남은 여정은 톱7을 향한 현역들 욕심만큼이나 더 뜨겁고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스트로3와 더불어 매주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현역가왕인데요.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어 바다 건너 일본까지 사로잡을 이들은 누가 될까요? 매주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이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